뽀뽀하자 그러면 때릴거지? 죽일거야 난 열심히 도망쳤는데 니가 아직 여기 있는거다 강희석! 아저씨가 우리 아빠 그런거 아니잖아 왜 거짓말 하세요? 너같은 놈 하나 세상에서 묻어버리는거 나한테는 시곤중곱보다 시곤일이야 당신도 자격 없어 의뢰밤에 행복할 자격 없다고 당신도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수십번도 넘게 얘기했잖아 난 자격이 안된다고 나 신준형한테 흔들려 누가 흘리는 피가 더 아프고 치명적일까